혼자 있게 해 뭐야 이 녀석이 정말 시끄러워 니 자식이니 내 자식이야 내가 배 아파서 낳아서 쩔쩔쩔쩔쩔 내 딸이야 니가 뭔데 칸석이야 뭐네 뭐하나요 부모 자식단에 연을 끊어놓으려는 거야 엄마가 돼가지고 엄마가 딸자실 사는 거야 너 정말 초심이 인사해 주지 너 정말 초심이 인사해 주지 아 이때는 이 일상에서 그는 찾기 힘든데 천천히 먹어요. 세야겠어요. 빨리 먹고 가봐야해요. 맛잇기도 하고. 어떻게 해요? 오늘 정말요? 주말이라고 일 안 합니까? 나중에 우리 이쁜이 먹여 살리려면 나 일요일요 김치 집어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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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어쒀 집어 먹는다 Cinxy Desd 집어 집게 집어 change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